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했는데 분명 당했는데 그 자체를 내가 표현을 못하고 그 당한 거를 나름 뭐라고 하죠 당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하거나 엉뚱한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엉뚱한 보험료를 더 많이 냈거나 엉뚱한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엉뚱한 이런 어떤 지출이 나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능력 키울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통 지출이 나가냐 자 시스템 그 자체가 브로큰 시스템 아주 아주 불구 같은 시스템 아주 80년대 90년대 아주 북한 어떤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나름 거기서 집착하고 붙잡고 하는 부분들이 자 시스템이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의 시스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거를 다 감당해서 그 시스템을 초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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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걸 알면서 내가 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전혀 와닿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시스템이 계속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과거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달이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과연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실제로 과연 내 말빨이라도 좀 늘었는지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내가 왠지 인문학을 알고 왠지 내가 공부를 좀 배우는 느낌이고 뭔가 백만장자들이 나오는 어떤 스피치를 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왠지 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100편을 보더라도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자 돌아올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여러분 봤을 때 완벽해요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완벽하냐고요 국가 정부도 완벽하지 않아요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뭘 믿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모여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한번 봐봐요 국가에서 나름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그게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각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익을 뛰는 데 있어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익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고 그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파트너들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원래 그렇게 홍보했던 그 체면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연결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라이얼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사기꾼 별거 없어요 내가 분명 이 시스템이 결국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 시스템에 초대한 거나 이 시스템이 와닿지 않는데 그 시스템을 왠지 성공 시스템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거나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하는 역할과 어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좀 허술하거나 아니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계속 참석하고 전혀 싸울 생각이 없고 싸운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한번 싸워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시스템 안에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시스템하고 싸워요 그 스폰서하고 상관없이 정말 개인의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개인의 어떤 정말 독창적인 생각과 나름 진짜 문제 해결과 이익 구조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익 구조는 쇼텀이에요 작은 아주 단기적인 이익 구조를 위해서 그 시스템이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익이 걸려져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있잖아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익 구조가 분명 변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브로컨 시스템이고 북한 시스템 같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이거는 독이다 이렇게 인지가 돼요 그래서 엘리트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딱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보고 내가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겠구나 이거 하나 혹은 이 시스템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이해했으니까 나는 이 시스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해서 다른 산업 가거나 혹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브로컨 시스템인데 내가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만들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엄두를 못 내서 시스템을 못 만드는 거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대한 이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 시스템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해결해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됐거든요 저도 애플을 좀 더 좋아해요 삼성보다는 애플을 더 좋아해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메모리 공간부터 시작해서 자꾸 쓰다보면 이건 지워도 지워 안 지고 자꾸 메모리가 꽉 찼다 삼성 예전에 폰을 쓰다보면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우면 지우면 지우만큼 딱 스토리지가 딱 나오고 나름 그냥 깔끔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제가 나름 애플을 좋아하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여러 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윈도우스를 제가 그전에 썼을 때랑 또 맥을 썼을 때랑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차원이 달라요 자 전반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윈도우스하고 싸웠던 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기존의 노키아 폰 이런 폰하고 싸웠던 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비난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 가지고 있는 애플에 대한 인풋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다 오히려 윈도우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내용이 더 많고 안에 옵션이 더 많은 거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비난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아이스강한테도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시스템은 그냥 방문 판매다 저 사람 시스템은 아 그냥 판매 그냥 콜드콜 어 언니 보험 영업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험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방문 판매라고 방문 판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방문 판매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죠 보험 판매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깊이 얼마나 알기 때문에 뭐 콜드콜 뭐 이런 걸 보험 어떤 tm 영업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tm을 해봤을까요 tm에서 성공해봤을까요 tm에 대한 깊이와 이해도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tm에서 적어도 1억 연봉을 올리는 사람 보험이든 분양을 하든 뭔가 하든 땅을 팔든 tm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웃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왜 와 tm 만큼 그렇게 좋은 도구가 없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tm에 대해서 콜드콜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 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시스템적인 걸 봐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못 배웠다 이게 아니에요 경험을 못 해보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 애플도 어때요 직접 안에 이코시스템이 들어와 보면 애플이 어떤 뷰티 어떤 아름다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 pcm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그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첫 번째로 깨워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벗어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이 중요해 자 몸값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26살 때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아이스 강의라 지금 33살 아이스가 몸값이 언제가 몸값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33살에서 35살 37살 나중에 40살 될 때 몸값은 누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보다 지금 더 몸값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단순히 스피치만 하고 다니는 사람 과거보다 지금 몸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리더십이 안 먹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니 같은 그룹을 제가 운영을 하고 팀을 운영하는데 백만장자가 스피치하는 거랑 내가 스피치하는데 내가 스피치하는 게 더 먹히는 거 어떡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깎일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냐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직접 싸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위한 백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제약, 치유하는 나름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대안책을 제시하는 그런 선지자 뭐라 선구자인지 선지자인지 아무튼 미리 이렇게 앞단계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을 맞는 것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거품을 달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시스템 좀 제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아이폰 지금 11 쓰고 있는데 계속 아이폰 3 아이폰 3를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브로켄 시스템인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겠죠 10년 안에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할 한 사람 한번 정말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 저는 거의 집착수준으로 10년을 보냈어요 제 10년이 웬만한 사람이 10년이 아니에요 30년 일을 해봤던 사람도 제가 얘기한 걸 공감하고요 실제로 저한테서 코칭 받고 계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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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유명했던 직급자도 있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그 일에 얼마나 집착수준으로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 자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회사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내가 처음에는 시스템 안에서 성장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나면 그 시스템이 정말 아니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아니라는 게 느껴졌을 때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거를 위해서 싸우지 못한다 싸운다고 했을 때 내가 이익에 대한 분리 어떤 분리한 어떤 포지션으로 연결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내가 이익 구조가 거기에 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롱텀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지금 이 독수리처럼 발톱을 뜯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혁신가고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믿는 리더는 이런 리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중국하고 싸우는 걸 봐봐요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나름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대통령 같은 사람의 그런 어떤 리더십을 좀 더 선호하냐 실제로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기존의 오바마 케어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부시 케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주변의 국가한테 말로는 되게 프리트레이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자유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이런 프리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국민한테는 그게 좋은 건지를 한번 제가 생성해 봤거든요 사실 직업 창출도 매니팩트럴 그러니까 공장도 미국에 더 많이 메이드 인 USA가 더 많이 나와야 나름 그 안에서 프리트레이드를 가지고 또 직업 창출 더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중국 안에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컨트롤은 누구 할까요? 자 제가 누구 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리더십을 보고 어떤 리더십을 따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서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무조건 트럼프가 무조건 100% 다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명감을 가진 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기 말을 되게 공감해요 나보다 대통령인데 나보다 지금 이 백악관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이라도 이 시스템에 대한 싸우 이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단순히 단순히 직급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맞는 것처럼 그냥 아 예스 예스 예스맨으로 남고 싶은지 아니면 실제로 아니 아무리 백만장 아무리 10억 50억 버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다 실제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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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데이터가 아니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한번 시도를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받아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아 이런 구조구나 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가지고 예전엔 불법 합법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에는 딱 그런 것 같아요 합법이라도 시간 사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리더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거에 불법이 더 많았다면 지금 시간 사기가 더 많은 거예요 합법이라도 그런 거예요 시간 사기 당하는 리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당하든 어디서 당하든 일단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그 자체를 여러분들 싸울 줄도 알고 여러분은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Peace